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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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옷입니다. 저봐 This is airfryer airfryer 제가 한 번 쓰고 안 쓰게 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몽과 와우 양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몽과 양파를 airfryer에 넣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튀깁니다 어떻게 될까요? 뭐 어떻게 되긴 할텐데 정답은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눈이 맵다 맞다 원래는 여름이니까 애플, 수박 애매하게 저 airfryer에 안 들어가더래요 먹었습니다 반을 먹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레츠고 네 이놈 입을 열어라 예이 자몽 넣고요 껍질째 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껍질째 먹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입을 닫아라 예이 온도는 가장 세게 200도 최대로 돌리면은 30분이거든요 한 10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간 전기 조금만 써라 여러분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와 엄청 뜨거워요 지금 방안이 뜨거워 뭐야 뭐야 여러분 대박 자 두번 두번째 와우 야 뭐냐 이거 아직까지는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세번째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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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이 들어가지고 다 식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10시간 이 아니고 5시간 300분 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잣다 일어나가지고 정확히 3 감사합니다 진짜 집안이 전체가 뜨거워져요 정말 에어프라이어가 공기를 튀기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찜질방 튀김방이 됩니다 튀김방 뭐 근데 물을 5시간 동안 끓이나 오븐을 5시간 돌리나 네 똑같을 것 같긴 해요 와 오 여러분 안에는 안 탔어 탄 건가 와 여러분 안에는 안 탄 거 안 탄 거 같아요 이거 양파즙 맛인데 양파즙? 어 근데 좀 어 근데 좀 약간 거부감이 드는 식감 어 근데 양파즙 맛이에요 야 여러분 요렇게 껍데기는 진짜 완전히 그냥 부셔져요 바삭바삭하게 됐고 안에는 안에는 이렇게 약간 엄청 흐물흐물한 마치 홍시같이 양파가 남았는데 어 느낌이 정말 이상하고 맛도 양파즙 맛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몽 이랬던 제몽이 이렇게 이랬던 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까매요 여러분들 양파도 그랬지만은 너무 까매 근데 특이한 거는 손에 안 묻어 엄청 가벼워졌어요 뭔가 수분이 다 증발해가지고 텅텅 빈 것 같아 과연 5시간 동안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제몽은 어떨까요? 오 오 뭐야 오 뭐야 와우 이치 리얼 제몽 고구마 군 고구마인데 자몽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 어떻게 먹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초고농축 자몽의 쓴맛 그리고 초 초 탄 맛 탐스럽고 상큼한 제몽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비교가 확연하게 되죠 어찌 보면은 건조기 같잖아요 에어프라이어가 건조기는 온도가 낮아 먹을 수 있게 건조가 되는데 저거는 온도가 너무 높아 먹을 수 없게 태우면서 건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도를 낮추고서 오랫동안 했으면은 아마 건조된 자몽이 되지 않았을까? 탄! 타서? 타고? 그리고 건조된 자몽과 양파가 됐습니다 정화가 되네 입 안이 정화가 돼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에어프라이어로 자몽과 양파를 아주 오랫동안 다섯시간동안 튀겨보았는데요 이 에어프라이어의 색깔만큼 껌졌어요 무슨 흑마늘? 아시죠? 흑마늘처럼 흑양파 흑자몽이 돼버렸는데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제가 걱정을 했던게 이게 폭발하진 않을까 이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했는데 뭐 고장이 안난거 같아요 어 안되네 안 꼽았으니까요 그런데 확실한거 한가지는 전기세 정말 전기세 네 기대가 되고요 좀 무서워지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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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